음악 어젯밤에도 많이 더우셨죠? 서울에서는 오늘로 9일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그 밖의 일부 지역에서도 열흘 넘게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을 것으로 보여서 폭염에 대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낮기온이 36도, 전주, 광주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북 동쪽 해상까지 올라온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느리게 서진하고 있는데요. 경로나 발달 상황이 다소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의 태풍 정보 자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내륙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 많겠고요. 전남 내륙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폭염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낮기온은 서울이 36도, 전주, 광주 37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32도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파고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폭염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지방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맑거나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보여서 해수욕하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해운대와 남해안에는 바다 쪽으로 파도가 빠르게 흐르는 이한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지역에서 피서 즐기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